자 오늘은 여러분께 시면에 여성 인권운동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에는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니 혹시나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하던 식사 다 끝내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성시대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스컬들의 시크릿 카페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여장하는 남자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는 글이고, 소수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여장하는 남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고 있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공유하고, 트위터에서 여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플을 보내고 낄낄거리며 웃는 여성들. 사회에서 도태된 끼순이가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서른 넘어서까지 그렇게 사냐. 라는 식으로 악플을 달고 그 악플을 돌려보며 잘 긁는다고 찬양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 저번에 올렸던 여장 남자인데 얜 조만간 장 뚫려서 죽겠지 싶다. 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사진 링크를 공유하는 여성들. 저녁 먹은 거 진짜 다 토할 뻔했다라는 후기를 공유하는 2024년 5월달의 여성 인권운동가들. 실명을 거론하며 사진을 올리고 포샵 제대로 해라 원래 얼굴 보인다며 사람의 신상을 올리는 여성들. 사진을 올렸다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에 달린 대댓글은 이 새끼 괴롭히고 싶은데 실물 사진 없냐. 라는 식으로 실물 사진을 공개하고 신상 공개하고 싶다는 여성들. 얼굴 몸매 관리 지읏도 안 한다고 화내며 여장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는 여성.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를 찾아내면 링크를 걸고 좌표를 찍어서 신상을 털어내고 딸도 있다는 정보를 알하는 여성들. 기억 지을 사진 있고 한남들이 그 손가락에 발작하는 이유가 있다며. 초딩이 이거보다 클 것 같다고 남성기 사진을 돌려보고 품평하는 여성들. 어플로 보정 다 갈겨놓고 쌩얼이라 말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일반인 여장 남자에 사진을 올리는 여성들. 메이크업 전공이라는 새끼가 화장을 줬다고 하냐. 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에 힘을 쓰는 여성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 마음에 안 들고 악플 쓰고 싶어서 정신병 걸린 남자인 척 악플 쓰는 여성들. 형 이거 실화야 여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형형거리며 남성인 척하는 여성.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남자인 것 마냥 실물이 분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악플 쓰는 여성들. 그리고 그 악플이 속 시원하다는 여성. 멸치 어좀 여장 남자 정병남 개찐다 어깨빵 한 방이면 뒤로 나뒹굴고 있을 새끼. 라는 욕을 일반인 사진에다 대고 하는 여성들. 제가 어디 조작글을 가지고 왔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장하는 남자들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일반인 사진을 올려놓고 저렇게 심한 모욕과 악플 신상을 돌려보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남장하고 다니는 여자들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장 여자들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욕하고 공감받고 실제 사진이 어땠을지 궁금해하고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간 베스트 FM 코리아 개드림 누리웹 보배드림 등등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들에서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왜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저게 그녀들이 그렇게나 미워하는 박사방 조주빈과 뭐가 다른 행동입니까?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진 공유하고 모욕하고 조리돌림하고 악플 보내고 정신적 피해주는 게 무슨 떳떳한 행동이며 무슨 인권운동일까요? 제가 공유하는 모든 글들은 여성시대에서 직접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글이고 혹시나 트위터에서 여장남자로 활동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진 모두 여성시대에서 조롱하고 신상을 유포 중이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 고소하기 시작하면 통매음 천만원씩 해서 한 60억은 벌지 않을까 싶네요. 여장남자가 싫고 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84만 명의 회원들과 공유하고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괴롭히기 위해 악플을 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번 영상 그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소수자를 향한 적개심과 혐오감 그리고 신상정보사진 동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돌려보는 여성들의 만행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심연을 들여다보는 은희가 기특하시다면 구독 후원 필요없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자고 말하던 게 니들인데 소수자 인권은 니들이 가장 박살내는 거 알지?